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경찰에 힘이 빠집니다. 왜 그랬나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제2공항국 그러니까 장명내각이라고 부리고 윤보선 대통령 계실 때 민주화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러면 제도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그때 당시에 고민을 했는데 60년 당시에 경찰의 중립화와 수사권 독립 이 두 가지를 그때 당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경찰의 중립화는 코앞까지 왔어요. 60년 개헌 때 경찰이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헌법에 들어갔고요. 그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법안을 경찰의 중립화 법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5.16 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군부가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찰이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군부가 날려버렸습니다. 어떻게요? 그리고 경찰을 다시 이승만 정권 때처럼 정권을 위한 손과 발로 만들었어요. 자 박정희 정권에서. 네. 이제 군부가 제일 먼저 군사정권에서 했던 제 첫 번째 경찰에 관한 조치가 당시에 경찰 수뇌부에 대한 인적 청산에 대한 요구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사를 했겠죠? 네. 친일부터 내려온 이 중간관리자에 대한 인적 청산이 반드시 필요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해야 될 부분들은 경찰 내에서 제대로 생활했던 사람을 중간관리자 승결시켜주고 외부에 있는 유능한 인사들을 법조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여러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경찰의 중간관리자 끌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군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군부는 지방경찰청장 이상을 전부 다 잘라버리고 전부 다 군 출신으로 갔다 앉힙니다. 군 출신이나 자기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건계. 이건계 씨라고요. 그렇죠. 그분이 사법고시를 패스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변호사였고요. 그리고 또 변호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분 아버지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고시를 패스했을 하고 아마 박근혜 박근영 씨의 가정교사도 했을 거예요. 사법고시 패스했는데 임자 뭐하나 그러니까 그냥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 그러면 경찰에 그래가지고 30대인데 서울경찰청장 시켰어요. 맞습니다. 그냥 시켰어요. 옆자리에 있는데. 과외하다가 그냥 30세인데 그냥 서울경찰청장 시켰어요. 시혹스러운 역사입니다. 네. 박정희 때는 그랬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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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